영원iga 예제 죄송합니다 젊은 씨 잠시만 빼를略 드릴게요 지금 괜찮아요? 드릴때 괜찮아요? 제가 메모실ILIOV에요 메무실이 올게요. 제가 4층으로 갖다 드리겠습니다. 잠시 꿈꾸면 지나가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재석이 형. 재석이 형. 어디 갔다 왔어요. 형 어떻게 힘으로 가시게요. 이제 형이 저거 못 되잖아요. 누구랑 계셨어요. 소중하게 얘기할게요. 또 가려고 그러죠. 누구랑 한 번 넘겨요. 형이랑 부딪히는 거 너무 피곤해요. 두 계단만 내려가면 광수 있어. 여기서 할 수 있어요. 같이 가요. 내가 어떻게 앞쪽. 지금 등판을 너한테 어떻게 보여 봐. 형 그럼 형 내. 내가 네 뒤에 갈게. 도망가면 형 나 진짜 끝까지. 알았어. 도망가지 마세요 진짜로. 야 정말. 가자. 얘eller. 다 좋다. 다 좋다. 아멘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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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직업인가 뭐하고. 진영아! 장민이 아웃 됐대! 광수 형이요? 광수 형이요? 하실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하다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제가 둘 다 보내려고 해서 그렇기는 아니에요 저도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다보니까 일단 내가 데려 볼 테니까 여기로 데려와 여기로